많이많이 놀라고 많이많이 놀라고 하나 둘 셋 종이? 상셉이 뭐죠?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안돼! 어? 우는 거 아니지? 아니야 괜찮다 왼쪽 할게요 왼쪽이요 왼쪽? 네 누나닷! 귀여운다 나는 거실 필요 없어 독방이면 돼 독방 2개나 맞춥니다 카이도 한다 카이도 한다 아 이것 때문에 힐링이 아니게 될 거 같아 이런 거 가자 이리 갈까? 아니야 헷갈리지 않을까? 태연아 네 경수야 네 경수야 날 이용하지 마! 느낌이 그래 음 그럼 냄새라도 맡아보면 안 돼요? 약간 미역 중기 먹는데 아니 냄새는 안 되지 야 너 피리 부는 사나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 다 형한테 간다 꼴등 하자 형 그래? 정할 줄 생각이 안 나 정할 줄 생각이 안 나 탈락 탈락 한 입만 디오 뭐야 박자가 틀렸어 여기서 못 먹는 거야? 아니 카이 아까 해가지고 나랑 소통했잖아요 아까 카이 이러면 제발 제발 졌어 졌어 아 못 먹어? 어 내놓지 마 천천히 해주세요 저한테만 보이게 넘긴다 넘긴다 하나 둘 셋 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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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 씨부터 예 8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꼴등이라고 안 해주시네 8등 나 이거 10만 원인데 30만 원에 자리까지 바꿔줘서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제발 걸리면 안 되냐 아 아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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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더 1번 더 1개 안 지게 해줘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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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난 이번에 운이 안 좋나 봐 나 진짜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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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암? 아니 너가 9 오케이 니가 그랬잖아 구치겠다 진짜 뭐야 뭐야 뭐한 거 아니지? 타이 맞추면 이건 우효야 plain 와 vamos 근데 이거 초코 같아. 맛이 초코야. 일단은 저희가 만두를 드릴게요. 와... 와... 근데 이게 꽝이면 뭔가요? 뭘 걸고 하는 건가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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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답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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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별 가서 들어가... 야야, 검색 안 돼. 검색 안 돼. 내려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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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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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려워. 아... 아... 감사합니다. 너 아니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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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수야! 둘이 같이 하자 둘이 주무세요 너랑 친해질래 알싸 알싸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날 받아줄 때까지 쫓아다닐 거야 뭐야? 야, 너 나와 아, 같이 하는 건가 봐 카이 씨도 주세요 왜냐면 어려워서 이게 바로 나의 운이야 받으라고 좀 안 먹어도 돼 5등이 카이 씨 깨우면 정인아, 정인아, 정인아 아, 웃겨 뭐 당연히 에라 무슨 소리가 뭐라고 했어? 상항성이라고 했고 상행성 나오고 사람 엄청 있어. 오케이, 나갔고. 나 운전 진짜 잘한다. 나 형만 믿고 왔는데. 나 진짜 운전 신이야. 형. 나 믿고 왔다고? 팀전인 팀전일 줄 알고. 지 멤버? 아니, 나 자신감이 없어. 아닌데? 아, 나 있었는데? 카이 씨, 여기가 진짜 맛있거든요? 여기서 또 영 나오면 드릴게요. 황홀함을 안 대취해. 구! 아니야, 구 아닌 것 같아. 예스! 아, 나 운이 왜 이렇게 안 좋냐? 나 다행이다, 아직. 아, 나 다행이다. 저는. 저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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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꼴대! 너는 입수. 꼴대! 재원이가 공개하려고. 제가 도ared. 다들 이렇게 해야지? 일어나시고. 고아, 이 씨. 고아, 이 씨. 고아, 이 씨. 고아, 이 씨. 비친타올. 비친타올. 미친타올. 미친타올. 오늘 하루 종일 안 돼. 어제부터였어요. 언니야.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양말 곰팡이라 줘가지고. 양말이 보였어, 그냥 여기 있어요. 태년실 1등입니다. 가위바위보! 시험해볼게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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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. 가위바위보! 안 돼, 안 돼. 이건 먹으면 안 돼. 있었는데 운이 되게 없구나. 네, 오늘 확실하게 느꼈어요. 나한텐 없다. 행운의 여신이. 나 엑소는 어떻게 됐냐, 이 운은. 아, 이거 왜 안 줘? 야, 왜 꺼? 야, 녹화 되고 있는 놈에. 이 버스에 녹화하는 거야.